아, 애들 다 비틀거리는 거 봐. 아, 아, 치지마. 아, 너무 흔들려. 으아! 아, 쟤 눈앞에 맥주 있다. 아, 비켜, 이씨! 이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으아악! 으아악! 자, 이번 해발 게임! 3 고블린 우블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병맛 똥게임입니다. 저 귀여운 고블린 친구가 뒤에 있는 인간계의 술집에서 맥주를 가져오기 위한 여정을 다루는 게임인데요.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인간들은 맥주라고 부르는 새로운 음료를 개발했습니다. 아주 맛있으면 우리 고블린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임무는 선술집으로 알려진 인간 정착지에 잠입하여 이 소중한 음료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마리의 고블린이 층층에 겹을 쌓아가지고 인간처럼 위장을 하는 거야. 튜토리얼! 어? 이거 다른 맵도 다운받아서 할 수 있나봐. 커스텀 레벨 갓게임인데? 튜토리얼 해볼게요. 고블린 훈련 코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비틀거리기의 기초를 외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니? 당신의 임무. 선술집이라고 불리는 인간 정착지에 잠입하여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맥주를 획득하십시오. 아! 참고로 이거 한글 정발이 아닌데 우리 의익씨께서 한글 패치를 만들어서 제공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뭐 걸어보... 왜 벌써 기후똥 하죠? 오케이 오케이. 나 준형 되게 잘 잡는 것 같아. 조심하세요. 길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변장을 손상시킵니다.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인간에게 정체가 드러납니다.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는 뭐야. 실제 임무에서는 그들이 당신의 마을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목마르고 맥주도 없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넘어지더라도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계속 반복하세요. 아니 고블린인 거 너무 티가 나잖아요. 옷 다 찢어졌는데 이게 뭐야. 고블린 빵땡이 봐 귀여워 죽겠네. 초반에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 초반에 잘 잡아야 돼 균형을. 한 번 무너지면. 답이 없어! 너무 어려운데? 감 잡았죠? 감 잡았죠? 개 잘하죠? 개 잘. 미친. 이거 난이도가 좀 미친 것 같아요. 난이도 중간 쉬움. 쉬움 적용 바로 간다. 쉬움으로 하면 뭐 달라져? 아 좀 덜 기울어지네. 어. 아 기울어지는 정도가 약해요. 아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도 어려워요. 멜멜 너무 어려워요. 넌 멜멜 너무 좋아요. 멜멜 너무 бывает. 멜멜 너무 많이 안 남은 것 같아요. 멜멜 너무 따라서. 멜멜 해야지. 멜멜 막을 눌러야 할 것 같네요. 멜멜 안 할 것 같은데. 멜멜 조심스럽게left. 잘했습니다. 정말 비틀거리며 서걷기의 달인이군요. 다음은 인간의 집을 지키기 위해 고안된 이상한 장치를 소개합니다. 인간들은 이것을 문이라고 부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젊은 장로들이 이 나무판자를 여는 영리한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밀면 열립니다. 하지만 한쪽 방향에서만 열린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오케이. 뭐야 이거. 레버. 놀랍습니다. 맥주를 찾는 당신의 여정을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정 중에 레버라는 것을 마주칠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것을 사용하여 여러가지 기계를 작동시킵니다. 이를 작동하려면 접근하기만 하면 레버가 당신 쪽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일부는 당신이 넘어져서 할 때 지름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숏컷 만드는 건가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진짜 짱 잘하는데. 훌륭합니다. 이제 인간 기술의 최신 혁신을 살펴봅시다. 인간들은 맥주를 보호하기 위해 분해 잠금장치를 고안했습니다. 이 커다란 자물쇠는 크기가 비슷한 열쇠가 필요합니다. 자물쇠 개 커. 열쇠의 실제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단 열쇠의 색상이 어떤 자물쇠를 열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먹기. 먹기. 어우 뒷걸음질도 쳐야되네. 보자 뭐야.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애물만 남았습니다. 인간들은 꽤 의심이 많아서 당신에 대해 이상한 점을 알아채면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막 따라와요? 그러니 계속 움직이고 그들 주위에 오래 머물지 마세요. 표준 위장복이 효과가 없으면 그들의 모자를 주어서 더 잘 어울리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수상한데? 모자를 왜 계속 겹겹겹이 쌓아올리고 있냐고. 인간 사회에서는 모자를 많이 쓸수록 더 신뢰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내가 밖을 안 나가봐서 몰랐는데 바꼈구나. 어. 어. 사람들이다. 어 뭐야. 사람이 아니라 나무판자네. 아 뭐야. 깜짝이야. 아이 튜.. 그 튜토리얼이어서 지금 고블린 마을에서 연습하고 있는 거구나. 하하. 귀여워라. 엄마야. 드디어 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아직 축하하지 마세요. 진정한 임무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팀메뉴에서 배운 것을 다시 읽거나 이 튜토리얼을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레벨을 완료하려면 끝에 있는 맥주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세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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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맥주. 맥주 가짜. 이제 진짜 맥주를 얻으러 가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으. 아. 아. 시작부터 비틀거름. 어떡해. 자자자자자자. 행운을 빌어. 어른 자네를 믿어. 잘하고 있어. 으아. 으아. 하하하하. 응예. 열쇠를 찾으면 이 순간 이동 오두막을 사용할 수 있어. 아. 오. 보라색 열쇠를 찾으면 순간 이동이 가능하군요. 회전은 뭐지. 으. 아. 뭐야. 까. 으악. 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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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면 맵을 휙휙 돌려서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맥주집이 오른쪽이네? 쉿! 너 몸을 회전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여기로 가보자 맥주집 반대 방향 막다른 길이네? 어어? 시이니까 의심 산다 애들 막 쳐다본다 어어! 으야! 크크악!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와 애들 돌아다니네 막 날 취하지 않게 할 생각이었으면 저 주점을 짓지 말았어야지 맞는 말이네요 논리 갑이시네요 진짜 맞는 말만 하시네 쳐 맞는 말 눈 손잡이가 이쪽 벽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알아? 겉보기에는... 어어...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어어... 애들 의심한다 야 주황색 열쇠가 있는데? 야 주황색 열쇠가 있는데? 야 주황색 열쇠가 있는데? 아 얘들아 얘들아 진짜 뭐하는 거야? 진짜 진짜 뭐하는 거야? 꺼져! 술 먹었어? 아 여기 갑자기 방향을 돌려가지고 나한테 오냐고 어? 레버는 한번 건드리면 정우적으로 적용이 되나봐요 이건 뭐야? 여기 또 다른 길이 있네? 저기 주황색 문이 있어요 주황색 문이 있어요 여기 주황색 열쇠 있고요 다시 돌아가요 아이고 균형 좀 잘 맞춰봐라 이 친구야 제발 열어 열어 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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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 보블린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라고 써있네요 어디로 가야 되지? 오른쪽은 판재로 막혀있고 어? 보라색 열쇠다 이걸 이걸 먹으면 그러면 이제 빠른 이동이 해제 가능해졌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미안해요 미안해요 신경 쓰지 말고 할 일하세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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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이 이 이 프레첼은 뭐야 음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나봐요 으악 으악 아아!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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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하고 있는거 맞지? 야 오른쪽에도 길 있는거 같은데? 뭐지? 왼쪽에 모자? 위쪽은? 위쪽은 뭔데? 위쪽 레버! 레.. 레버! 레버 당기고 다시 돌아와야 되나보다 어? 뭐야? 왼쪽에도 길이 있어 얘들아 차가차가차가차가차가 이거 뭐지? 수상한게 보지 마세요 평범한 gdy 엘.. 프레체리 또 있다 맛있겠다 오케이 너무 잘하고 있고 올라가서 아 몰라 모자고 뭐고 지금 중요하지 않아. 그냥 가. 모자 안 먹을 거야. 돌아가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냥 가. 레버를 당기면 정문이 열리네. 그.. 그.. 어.. 저 다리가 내려가네. 내가 쓰러진 이유는 텔레포트를 타고 싶어져서 그래. 텔레포트 타러 가자. 텔레포트 타고 아까 그 모자 못 먹은 곳도 가보겠어. 열쇠 찾아버렸쪼? 여기가 어디지? 아 정문이네. 아.. 아 이쪽으로 가지면 안 되는데? 나.. 나 모자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정문 가지 말고 모자 먹으러 가죠. 모자. 모자다 모자. 모자. 모자 먹을 거임. 뭐야 아니 뭐야 아 내가 아까 그 잠겨있던 문이 있었잖아 그게 저기네 내가 이미 모자를 먹었네 아까 먹은 모자가 저 모자 잠겨있구요 으악 으악 몰라 이젠 앞으로는 모든걸 다 챙기려고 하지 말자 절대 나만 손해본다 어 모자다 바로 먹어버리기 으악 끝 으악 너 너 모자는 먹었다 더 높아졌어 이제 그 누구도 나를 의심하지 않을거야 자자자자 왼쪽 저기 흰 자물쇠 있어 오케이 흰 열쇠는 오른쪽이고 열쇠가 왜 필요할까 여기 맥주집이 맥주집은 정면으로 가라고 하는데 일단 열쇠부터 먹어보자 쇼컷일지도 몰라 자, 열쇠를 먹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열어봐요 술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올라가 올라가 황금 열쇠가 필요하네? 황금 열쇠는 어디다 갔으니? 여기 아니고 여기고 아, 술집에 들어가려면 술집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네 오케이, 열쇠 먹었고요 여기서 떨어져? 다이브 좋아 균형감각이 엄청 좋으신데요? 아 안녕, 세워놨어니요 바는 뒤에 있어요 애들 다 비틀비틀 거리는 거 봐 술을 과하게 드셨네 전 이제 마시러 가는데 비틀비틀 야, 술집 가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이 문은 안 잠겨 있는데 왜 문이 있는 거지? 궁금해서 못 참아 나 이거 들어가봐야겠어 스프레첼이 있네 야야야야야야야야 됐어 완벽한 균형 야 뭐지 진짜 개 패고 싶네 뭐야 저리 가 아 아야 모자가 커지니까 더 휘청거리는 것 같은데요 내 착각이겠지 아 애들 다 비틀거리는 거 봐 아 너무 짜증나요 아 아 아 치지마 아 너무 흔들려 야 아 쟤 눈앞에 맥주있다 아 비켜 야 아 괜찮아 지금 쇼컷이 많이 열렸잖아 우리 열쇠도 있고 잠을 쇠도 다 열었어 금방 갈 거야 비켜비켜 나 맥주 마실 거야 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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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날 방해하는 사람 이제 아무도 없어 맛있는 맥주 넌 내 거야 뭐야 뭐야 맥주 한 잔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야? 어? 또 찾으러 가는 거야? 아이씨 아까 갔던 주점에서 또 맥주 또 받으면 되잖아 왜 계속 새로운 곳에서 도전을 하는 건데 너네 도전정신이 왜 이렇게 투자를 한 건데 고블린들아 발자국대로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만 난 궁금한 거 못 참는다 여긴 뭐냐? 요즘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채소 가게? 난 채소가 먹고 싶지 않은데 맥주 마시고 싶은데 모자다 모자 가게 아저씨 안녕하세요 누군가 진짜로 뭔가를 사주면 좋겠네 채소를 그따위로 진열해 놓으니까 아무도 안 사줘 안녕히 계세요 나중에 안주로라도 쓸 수 있게 사러 올게요 살아돈이 있다면 말이죠 열쇠가 오른편에 있다는데 오른편이 잠... 잠겨있어 위로 올라가서 쭉 가야된다는 얘기일까? 여기서 직진을 하면은 주황색 열쇠가 나온다는 것 같네요 열쇠 뭐가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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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오지 마세요 쫓아오지 마세요 와 쟤네... 쟤네 나 잡으러 온다 야 어어... 잠깐만 뭐야 또 주황색 열쇠가 필요한데 아래로 내려가야 되나 내려가면 있네 열쇠가 저기 위쪽에도 잠겨져 있던 문 있지 않았어요? 하... 일단 여기부터 열고 생각하자 아... 아 여기... 여기 술집으로 가는 길이야 이거 안되겠어 위로 올라가야겠어 너무 궁금해 뭐 모든 요소를 다 볼 생각은 없긴 한데 저렇게 대놓고 문이 있으면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 뭐야 왁 뭐야 이거 우와 새로운 모자다 모자 모자 가리게게 레버다 이게 뭐 어디로 가는 레버인데 일단 열었어 기분이 좋아졌어 모자 있다 넣어먹고 뭐야 뭐야 쟤 왜 쟤 왜 엎어졌어 보라색 열쇠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나 지금 이제 더이상 길이 뭐가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보이는대로 가자 보라색 열쇠 코앞이었는데 쟤는 뭐해 진짜 저것만 먹자 진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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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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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먹었으 됐으 됐으 이 헛짓거리 이제 안해도 돼 문 열어주고 어딜 연거지 내려가면 되는건가 여길 열었다 그 투구 내가 쓰고있다 짜샤 그 투구 내가 쓰고있다 짜샤 그 투구 내가 쓰고있다 짜샤 쟤네 뭐하는거야 인생에 레몬이 주어진다면 혹시 마법의 레몬인지 확인하세요 훨씬 더 흥미롭거든요 미친사람밖에 없는거 같아 여기 빨리 벗어나자 난 맥주나 마시러 가야겠어 아 열쇠가 먼저겠지 맥주 마시러 바로 못가겠죠 당연히 우유 한번 잡숴봐 신선한 트래픽콘이에요 마을에서 가장 당근같은 오렌지 아니 당근이 아니었어 아니 그래서 뭐 어디에 어디에 열쇠가 있 어디에 열쇠가 있다는거야 여기 안에 들어가야되나 여기선 소를 안파네요 아니 뭐 아이씨 뭐하시는거에요 꺼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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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떻게 살았냐 우와 와 나 진짜 똥고의 힘 뺏 들어가다 와 에바 와 나 진짜 진짜 어떻게 살아있냐 와 온몸에 땀이 와 와.. 아니 뭐야.. 열쇠 도대체 어딨어.. 아니 열쇠가 왜 이런 곳에 있냐고! 아 열쇠만 먹게 해줘요 진짜 열쇠 열쇠 제발 제발 그렇지 와 안죽었다 와 오케오케 야 이제 주점인가봐 뭐야 왼쪽 오른쪽 길이 달라 반은 뒤에서 거의 다 왔다고 길이 안보여 길이 안보여 어 아이고 괜찮아 금방 가 지금 할거 다 해놨기 때문에 주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 저.. 저 문은 뭐야? 되게 궁금하게 생겼다 왜..왜 경비가 삼엄하지? 들어가봐야지 난 못찐아간다 어? 뭐야 운이 아니네?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x4 어떻게 살았노 후레철이나 먹고 뒤져야겠다 뭐아아아아아!! 와아!!! 이게 모자가 있대 아 이거 못 지나치지 바로 들어가버리긴 뭐야 이게 아닌데? 어디에 모자가 있다는거야? 아 여기 있구나 짜자잔 천천히 천천히 하... 다 술 처먹고 진짜 씨 비켜 아니 비키라고 안쓰러졌다 위험한 고비 다 지난 것 같애 아니 무슨 술을 2층에서 나눠줘요 어? 1층에서 나눠주고 2층에서 마시라고 하지 아 좁아 아 이거 무조건 부딪치라는 거잖아 이거 지금 한 명 정도는 괜찮아 그래 안괜찮은 것 같애 어 뭐야 나 열쇠 없지 않아? 나 열쇠 없는데 ? 어 여깄네 아 다행이다 코앞에 있어서 무서워 아이 좀 가요 아이고 쓰러지는다 어떻게 어떻게 잘 가고 있어 그래도 으으으으으으으 uh 으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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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자취방이잖아? 안녕히 계시유. 잘못 들어왔네요. 프레첼 있는 방 프레첼은 잘 참는데 오늘은 그냥 먹어주자 뭐야? 뭐야?! 아~~~ 아! 괜히 먹었어! 아이씨 프레첼은 진짜 앞으로 무조건 참는다 좋아 근데 이 네 번째 방도 너무 궁금해 들어가 봐야겠어 아! 아! 아아 비켜 봐요 방 좀 구경하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드디어 먹을 수 있는 건가? 서양 쪽 주점은 다 이렇게 위쪽이 민박집인가 봐 태븐마스터도 그렇고 되게 구조가 재밌는 것 같아 밑에는 왁자집 거란 술집이고 위에서는 잠을 자다니 자고 일어나서 바로 낮술하는 거야? 어? 쇼컷이 열렸다 오케이 근데 이대로 깨버릴 것 같은데? 가깝지 않았어? 술? 호아피네 호아피인데 호아피 아니네 사람이 너무 많네 아까 위층에서 봤을 때 저기가 앞이긴 했는데 사람이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곱게 취할 것이지 뭐하는 거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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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잔이나 가져왔으면 고블린 민족들이 골짜골짜 잘 나눠 마셔가지고 해피엔딩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왜 계속 가지러 가는데 포레스트 빌리지 아 프레첼은 진짜 그냥 도전 과제 같은 느낌이네 마켓타운 까지 클리어했고 이제 다운타운과 로열 캐슬 남았네요 스테이 두 개 남았네 해야겠지? 가자 야 야 그냥 인간 한 명 납치해서 주조수를 배워오는 건 어때? 야 이젠 뭐 고블린 본거지도 아니야 그냥 뭐 나오자마자 인간이 있어 브금은 왜 이렇게 웅장해? 모자다 모자 못 참지 고블린은 모자를 좋아해 어? 쇼트 컷? 야호! 으아 경비 두 명이 길을 막고 있네 저기요 비켜봐요 엄마야 미안해요 아니 니네들이 쳤잖아 이씨 생각해보니까 개 억울하네 니네들이 술 줬으면 내가 이 짓을 안 해도 되잖아 인간 미워 맨날 고블린 접근 금지 시켜놓고 우리가 뭘 잘못했어 열쇠다 야 나 고인 거 같아 되게 안정감 있게 하고 있어 아 아닌 것 같아 아닌 아 아 아닌 아닌 거 같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치지 말라고요 뭐야 분위기가 왜이래 뭐야 왜왜왜왜 시작부터 뿌리났어 아이씨 자 다시 왔어 무기를 최대한 건드리지 말자 무기를 건드려서 또 빡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아 안다 마이 success 세일은 왼쪽 보기로 게요 아 김계란씨 제발! 제발 눈이 달려있으면 좀 봐! 김계란씨 욕한거 아니에요? 저 왼쪽에 어어어 쟤 왜저래 저 왼쪽에 길.. 좁은 골목이 있는데 저기는 일단 신경쓰지마 열쇠부터 먹어 열쇠부터 먹고 생각해 얘들 갑자기 왜이렇게 다 공격적이 됐지? 와 됐다 쇼컷 이 정도면 꽤 가까워 아니 눈앞에 사람있는거 안보이냐고 오우! 자꾸 나한테 들이대는 거야 아 뭐야~! 좀! 길좀 막지마 제발 이거 지금 더이상 이제 고블린이 비틀버리는게 문제가아냐 와 진짜 인간에대한 정이 뚝 떨어지네 인류애가 진짜 박살나는 게임이야 이거 아니 뭐 어쩌라고 나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아 드디어 보라색 열쇠 먹네 아 됐다 금색 열쇠 오케이 금색 열쇠까지 아주 순조로워요 저 밑으로 떨어지면은 금색 열쇠를 바로 쓸 수 있는 자물쇠가 있는데 뭘까 여기는 궁금하네 아 프레첼이 있네 프레첼 먹는 곳이었구나 무슬모 괜찮아 난 보라색 열쇠를 먹었으니까 자 저 율동 맞춰서 움직이는 것 같은 저 플래시몹들 다 꺼지라 그러고 아니 와 됐어 됐어 뭐야 주점이 왜 이런 곳에 있어 이게 뭐야 꼭 이렇게까지 해서 술을 마셔야 돼? 어 모자다 이렇게 대놓고 있으면 먹어줘야지 여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게 최악이야?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개꿀 빨 수 있잖아요 일에 굉장히 열성적이네 레버가 있다 무슨 레버지? 어? 다리를 내린 듯? 숏컷이 열렸나 봐 오우 아 이제 보라색 문으로 오면은 더 빨리 도달이 되겠다 이게 인간들 움직이는 게 랜덤성이어서 그게 진짜 스트레스 받는 거지 으아 이거 왜 안 먹어져 그거 빼고는 뭐 나름 괜찮은 게임인 것 같아요 으아 으아 어떻게 살았니? 대박 아 좀 비켜 왜 이렇게 애매하게 움직이는 거야 대학선으로 움직이지 좀 마 길도 넓은데 아 근데 확실히 내가 이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난 랜덤적인 요소가 있는 걸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요 특히 동선 동선에 있어서 움직이는데 막 랜덤으로 움직이면은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 이거 봐 다 내 쪽으로 온다니까? 아니 근데 분명히 주점이라고 간판이 있는데 왜 주점이 안 나올까? 여긴 뭐임? 야 이런 곳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 어떻게 자라라고 근데 잘 자랐네 광합성을 안 해도 되는 친구인가? 하아 뭐야 여기 뭐 앉아서까지 사람을 의심하고 그러세요 그냥 그 계속 설교 들으세요 좀 아니 주점이 어디 있는데요 주점이 어디예요? 우리 복남이 가끔씩 이렇게 우는데 우리 복남이 가끔씩 이렇게 우는데 계단 올라가니까 균형 잡기가 더 힘들어 이제 주점이야? 이제 주점이야? 진짜 주점이야? 아니야 여기 경비병들 왜 이렇게 많아? 경비병들 속 쏘야? 야 주점이 너무 멀어 으악 무빙 하아 와 씨 나 방금 개 지렸다 진짜 인정? 와 근데 진짜 도대체 끝이 어디야? 어머 얘 다 얘네 눈이 멀었나봐 내가 소란을 일으키면 그 소란을 일으킨 쪽으로 달려간다? 나를 안 쫓아오 뭐 다행이지 그런 건 와 넘어왔다 나 이거 이거 다시 갈 자신이 없어 진짜 이건 이번에 깨야 돼 아니 근데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멀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아니 주점이 어디야? 여기는 가는 길이 아니래 저 여기가 그러니까 저 오른쪽이 쇼컷이고 여기가 진행루트인가 봐 와 와 축제 장소다 술의 기운이 느껴져 저 저기요 오지 저기 위에 보여요? 채팅창 쪽 위치에 지금 맥주가 빛나고 있는데 하아 야 지금 인간의 수가 이게 맞냐? 아 근데 내가 아까 레버로 내린 철창 문이 어딘지 모르겠어 거기가 아마 쇼컷일 텐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가든 말도 나지 여기서? 어디 가기 이럴까? 어 여기다 아 대박 쇼컷 여기다 오케이 야 이러면 진짜 코앞이네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도 되겠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야 맥주다 아 진짜 진짜 너무 무서웠어 저거 37분이라고 적혀있는데 37분 아니야 저거 근데 메인화면 나가가지고 한번 초기화됐어 가자 마지막 스테이지는 과연 어떤 억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우 안녕하세요 아 근데 지금 성 안에 침입한 사람 아니야? 지금 보니까 약간 성 같은데 주황색 자물쇠 주황색 열쇠 아래쪽 그금아 정신 차려 이거 똥겜이야 넌 진지해질 필요가 전혀 없어 지금 고블린들 목마타고 허우적대고 있는데 지금 이 그금이 이게 맞니? 아니 열쇠 한번 얻기 드럽게 힘드네 레버 내리고 오케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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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질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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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근데 이 게임이 하면서 느끼는 게 진짜 인간들 랜덤성으로 움직이는 거는 개빡치는데 게임이 그래도 한번 열쇠를 먹거나 레버를 돌리거나 하면 그런 것들이 영구적으로 저장이 돼서 야 무언가 사소한 거라도 진전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할 때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 정도? 아니야 그래도 난 스트레스 받아 이 미친놈들의 움직임 때문에 너 어디까지 가 비켜 아니 근데 여기 경비병들 밖에 없는 곳인데 이렇게 있으면은 누가 봐도 수상 적지 않아요? 안녕하신가? 나하고 인사까지 해주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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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지마 야 나 경비병 밖에 없어 야 그건 무서운가봐 전쟁 날 것 같아 이 정도면 거의 사람 아니에요? 전혀 휘청거리지도 않는데 젠장 고여버린 내가 싫다 야 이제 균형 맞추는 거는 뭐 그냥 거의 기본 패시브네 아닌 것 같아 아 아 아닌 것 같아 아 아닌 에 에 에 에 에 됐어 이제 왕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퀵 퀵 퀵 퀵 퀵 퀵 퀵 모자가 이렇게 대놓고 있으면 먹어줘야지 난이도 나중에 보통으로 한번 에 에 에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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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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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아 진짜 뒤지는 줄 알았다 아 캐릭터는 살았는데 내가 뒤질 것 같아 지금 아 힘들어 근데 모자를 많이 쓴 사람이 의심을 안 받는다면서 모자를 두 개 이상 쓴 사람이 나밖에 본 적이 없는데 맞아? 또 족장님 이상한 소리 이상한 소문 듣고 와가지고 이상한 애로 만드는거 아냐? 프레첼 못참지 자연스럽게 먹어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만인의 호텔? 여기서 잠자리를 찾고 전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 어 바바리안들 밖에 없어 어 보라색 열쇠다 으 응아 응아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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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여기 구조가 왜 이래 얘네 얘네 왜 여기 침대 침대에서 경계근무 서고 있어 무서워 어 보라색 열쇠가 보인다 보라색 열쇠야 조금만 기다려 아야 아 형이 곧 갈게 형이 간다 보라색 열쇠 보라색 열쇠 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왼쪽이 숏컷인가 봐요 아 아 진짜 진짜 잘 한다 와 진짜 사람보다 잘 걸어 맞는거 같긴 해 음 맛있다 맥주는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철문으로 막혀있어 레버를 찾아야 돼 어? 여기 뭔가 지름길같이 생긴게 있네 뭐지 오 야 진짜 지름길이네 대박 바로 레버 있는 곳으로 이옷 열어죽겠어 모자먹는 곳인데 감옥이잖아 아니 나 딱히 모자 먹고 싶지 않은데 이 험난한 길을 계속 가야돼요? 어 열쇠다 제발 왼쪽 막지마라 진짜 니가 양심이 있는 놈이라면 니가 뛰어난 마법사라면 왼쪽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인기척 정도는 알거 아냐 그지? 다행히도 안 막았구요 하이호 아니 뭐 열쇠가 어디있다는 거야 아아 진짜 아니 여길 가라고!? 아 진짜 개오바임 괜찮아 괜찮아 나 열쇠만 먹으면 돼 열쇠만 닿았어 닿았어 열쇠 먹고 떨어지든지 말든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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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떨어지는 게 더 낫겠는데? 그렇지 않냐? 일단 일단 떨어지자 생각하지 말고 떨어지자 그냥 떨어져 떨어져 떨어지고 다시 물러봐 나왔다 오케이 아 금색 열쇠가 난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거든? 더 없겠지? 뭐야 어! 주점이다 야! 주점 DJ 누구야? 걔 잘라! 그거면 이거 박자 타는 거 밖에 없어 뭐가 더 있는 줄 알았더니 아휴 날씨 쥐기네 이런날 맥주 한 잔 깔끔하게 탁 해줘야 진짜 고블린 생 사는 맛이 날 텐데 어? 이 아래로 떨어져야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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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모자가 작아 작아 모자가 작아 모자가 나 왜 갑자기 임금님 모자로 바뀌었어 오랫동안 안죽어서 그런걸? 아니 BJ 자르라고 해서 지금 BJ 열리라고 있는건가? 오오 어 BJ 조금 흥한걸? 아니 그리고 BJ가 아니라 DJ요 니마 아이씨 장자기가 BJ라 그래가지고 나도 BJ라고 말해버렸네 야 그래서 어디로 가야돼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술 술 술 술이 없는데 전화 맥주를 왕좌실로 보내드렸습니다 너 해임 너 여기서 장사하지마 야 사람들이 다 내가 왕인줄 알아? 뭐야 나 왕관 잘못 썼을 뿐인데 대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 술쳐마시고 지금 군기가 다 빠져서 지금 그 보니까 왕이 자리를 비웠나봐 안구석 선인장식 첫호원 감사합니다 다들 첫호원을 축하해주고 있어요 다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첫호원은 이렇게 박수를 받아 마땅한 행위죠 아주 멋져 와 맥주다 예 우와 뒤에 뭐가 더 있어 운명의 장난으로 우리의 새 영웅은 우연히 왕좌를 발견하고 왕국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파티를 잘 열 뿐만 아니라 지체 없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통치자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통치 아래 차별은 과거의 일이 되었고 왕국은 번영했습니다 기쁨이 온 땅에 울려 퍼지고 맥주는 자유롭게 흐르며 모두 인간과 고블린이 함께 새로운 화합을 축하했습니다 고블린 왕 만세의 끝없는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통치자들이요 예 고블린 기아와 예 축제다 스토리 개뜬금 없긴 한데 아 해피엔딩 있네 와 나 솔직히 마지막 스테이지에 맥주 딱 그 먹고나서 그냥 메인화면 나와서 끝? 이럴 줄 알았는데 어 엔딩이 있었네 와 진짜 그 고생을 해가지고 본 보람이 있었다 저렇게 소박하게라도 엔딩이 있어주면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참 보람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 고블린은 뭐야? 어 뭐야 깜짝이야 아니 코스튬이 있구나 소다 고블린 왕 소다 고블린 뭐야? 귀엽다 어려움도 있네 중간으로 적용해서 튜토리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내가 쉬움으로 해서 빨리 깬 거는 맞는 거 같은데 이제 내가 조작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잖아 어 보통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봐야겠어 아 근데 쉬움이나 보통이나 그게 그건데 아니 컨트롤이 그냥 내가 익숙해진 거였네 많이 많이 어려워졌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비슷하네요 아니면은 오히려 이 서 있는 조작감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난이도에 따라서 출연하는 인간들의 명수가 달라졌다거나 뭐 그런걸려나 아 뭐 약간 부딪혔을 때 페널티가 좀 더 심한가? 근데 나는 이게 지금 보정을 받아서 잘 안 쓰러지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조작에 익숙해진 거야 아니 개쉽네 어려움으로 바꿔볼까? 일단 조작에 큰 변화는 없어요 아니 너무 안정적이지 않아요? 아 나 너무 고였어 지금 아 확실히 난이도가 높으면 부딪혔을 때 반발심이 더 심한 거 같아 한 번 부딪혀보자 우아악 오 맞네 야 와 장난 아니야 와 저 반발력이 미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절대 부딪히면 안 되는 수준인 거 같아요 근데 나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클리어했는데 하드 난이도로 했을 때 내 한계가 어느 정도일지 좀 궁금하긴 해 여기가 진짜 위기다 사람 한 명 한 명이 핵폭탄급으로 무서워 으아아 모자 모자 아이 모자랜다 의자 의자 으아 오지마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오지마 예에에에에에 와 하드 난이도를 9분 30초만에 깨버렸네 에바 자 어쨌든 중간에 정말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붙잡아서 무사히 엔딩까지 보온 3고블린 우블린이라는 아주 귀여운 병맛 게임이었습니다 역시 끝까지 가는게 중요하군요 마치도록 합시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과정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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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